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.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경기인데요.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미아일탈의 경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 1961년도 리가에서 열린 경기인데 이때가 미아일탈의 최전성기였죠?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진짜 막 다 때려뿌시고 다니던 그 시절이고 조금 농담삼아 얘기하자면 미아일탈 머리카락 있던 시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상대한 선수는 알렉산더 코블렌치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또 미아일탈과 인연이 깊어요. 미아일탈의 스승이라고 할까요? 멘토라고도 볼 수 있는데 1949년도 미아일탈이 한 13살 정도 그 즈부터 해서 미아일탈을 가르친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1960년도 61년도 보트비닉과의 월드 챔피언십 할 때 이 선수가 또 세컨드로 활약을 했거든요. 그래서 미아일탈 입장에서는 스승과의 경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아일탈이 100으로 경기를 하고요. 경기는 E4C5 시실리안 디펜스로 시작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나이돌프 바리에이션을 들어가거든요. 근데 재미있는 것은 미아일탈도 나이돌프 바리에이션을 이제 주 무기로 활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스승에게 배우지 않았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. 흑의 전략은 이제 E5로 밀고 나오면서 이 나이트를 밀어낼 거고요. 그 다음에 지금 A6로 B5 칸을 잡아놨기 때문에 100이 뭐 이제 E5 나왔을 때 B5로 나이트를 배치한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안되거든요. 자 그러니까 E5 밀어내고 그 다음 B5 확장하면서 비숍을 긴대각선 배치하고요. 그 다음 이 폰이 이제 B4 밀고 가면서 이 나이트 밀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퀸 C7, 룩 C8 오면서 이 퀸사이드 쪽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이게 흑의 이제 메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러니까 이제 100이 그거부터 방해하고 가죠. 자 비숍이 G5 칸에 배치가 됩니다. 자 이거는 흑의 E5를 저지하는 자 그런 행동이에요. 이렇게 되면 흑이 E5로 못 나오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나이트가 F5 이렇게 이동하는 수가 생겨버립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비숍 전개가 쉽지가 않죠. 왜냐하면 G7 칸이 지금 걸려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게다가 지금 흑이 이 비숍으로 이 나이트를 제거하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지금 D열과 E열에서 흑만 중앙폰을 가지니까 이거는 흑이 중앙을 잡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. 왜냐하면 지금 그 밝은색 비숍이 사라지기도 했고 그 다음 이 중앙에서 이 밝은색 칸들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흑의 기물들이 없습니다. 지금 당장 이 나이트가 핀에 걸리기도 했으니까 나이트가 뛰어드는 것도 위협이 되고요. 그 다음 비숍이 뭐 C4 칸 배치되고 나면 이 밝은색 칸들을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좀 괜찮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겨나요. 그래서 좀 한 가지 짚어드리면 비숍이 G5 칸 가지 않고 가령 E3 칸 이렇게 전개가 된다 그러면 흑이 이제 E5가 가능해지거든요. 이렇게 되면 아까랑 좀 상황이 다른 게 나이트가 F5 왔을 때 이제 흑이 D5로 밀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겨나요. 지금 이 E4 폰이 움직이게 되면 나이트가 잡히는 거고요. 그렇지 않으면 폰이 전진하면서 또 포크 위협도 있으니까 이건 이제 백이 경기가 좀 꼬이게 됩니다. 그럼 이제 나이트가 뒤로 빠지면서 이거는 흑이 좀 바라는 대로 경기가 좀 전개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죠. 그렇기 때문에 비숍이 G5 칸 이동하면서 상대가 E5 나올 수 없게 만들었고요. 이렇게 되면은 잠깐 좀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서 D5가 안 되죠. 지금 여기 핀이 있기 때문에 D5 나오면은 나이트 제거해버리고 이제 백이 본을 따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흑이 E6로 조금은 양보를 했고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셀븐인 건 비슷한 폰 구조가 됐고요. 여기서 백은 F4로 이제 킹사이드 확장까지도 합니다. 자 비숍이 전개됐고요. 여기서 미아일탈은 퀸을 F3 칸에 배치를 해요. 자 이거는 흑의 또 다른 전략인 이제 B5 확장을 어느 정도 좀 저지하는 자 그런 플레이입니다. 지금 흑이 이제 퀸사이드 쪽 B숍 전개하려고 B5 나온다 그러면 E5 올라가면서 나이트와 룩에 대한 더블어택을 넣게 돼요. 이렇게 되면 이제 룩이 뺏기면서 이거는 이제 백이 경기를 좀 자발가는 자 그런 그림이 되겠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흑은 퀸부터 C7 칸에 배치를 합니다. 자 백은 퀸사이드 쪽 캐슬링 마무리 했고요. 어 흑도 지금은 캐슬링 가능하긴 한데 이거는 좀 비유를 하자면 그 범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자 그런 수거든요. 왜냐면은 백이 이미 F4 전진하면서 이 킹사이드 쪽 공격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퀸까지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퀸이 G3 칸 배치되고 나면 지금 킹과 퀸이 마주보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 뭐 비숍이 H6 간다거나 뭐 G7에 대한 공격 이런 것까지도 이제 좀 연결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킹사이드 캐슬링을 서둘러 간다기보다는 어 어차피 중앙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 그동안 이제 퀸사이드 쪽 먼저 전개하는 게 조금 더 옳은 전략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니까 나이트부터 전개를 했고요. 자 그래서 비숍 전개됐을 때 여기 비숍 한번 밀어내고요. 자 B5으로 올라갑니다.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앞서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백이 E5 올라가면서 나이트와 룩을 동시에 공격하고 뭔가 전술적으로 승리하는 듯이 보이거든요. 자 근데 퀸이 C7 칸에 있기 때문에 흑이 이걸 비숍 B7으로 좀 막아낼 수 있는 자 그런 요소가 생깁니다. 이렇게 되면 지금 퀸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백이 이 나이트를 잡고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경기가 미아일타리 경기죠. 자 그 말은 지금 어 퀸을 지키지 않고 나이트를 잡고 있을 시간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. 자 그래서 미아일타리 곧장 나이트를 잡고 들어가요. 근데 한 가지 좀 짚어드리면 지금 어 여기서 이제 퀸이 도망가는 건 결코 좋은 선택이 안 됩니다. 왜냐면 피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흑이 이 나이트를 어떻게 지킬 거냐면 그냥 E5 칸에서 폰을 잡아내면서 지킬 거예요. 지금 흑한테는 이 폰을 잡아낼 수 있는 충분한 화력이 있거든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폰 하나 따내면서 일단 좋은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이 E5를 그 밀때부터 어차피 이 퀸을 그냥 희생할 생각이었다.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일단 나이트를 잡고 들어갔고요. 자 퀸이 잡히니까 이제 미아일타리 비숍으로 되잡으면서 상대 룩을 공격합니다. 지금 보시면은 어 백이 나이트와 비숍을 잡아냈거든요. 퀸을 내주고 나서 나이트와 비숍을 잡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룩까지 잡게 되면은 이거는 기물 점수에서 오히려 어 백이 앞서가는 자 그런 그림이 일단 되는 거예요. 자 그리고 지금 상대 비숍에 대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가 이렇게 폰으로 이제 폰 전진해가지고 룩을 지킨다고 했을 때 어 비숍 데려가면서 마이너피스 3개랑 퀸을 그냥 교환한 9점 대 9점을 교환한 자 그런 일단 상황처럼 보이는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백이 이 비숍을 잡게 되면은 흑이 지금 이 폰을 전진하면서 그래서 퀸의 대화선이 열렸거든요. 그러니까 흑이 퀸으로 F4번 잡으면서 이렇게 포크를 걸게 되면은 이제 킹이 피하고 나면 이제 흑이 이 비숍을 데려가 버리죠. 이러면은 3개가 아니라 마이너피스 2개와 퀸을 교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굉장히 이제 불리한 경기를 풀어 하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돼요. 근데 이거를 이제 풀어낼 수 있는 요 그 이제 백의 자원이 있었죠.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E5 올라갈 때부터 어 이거까지 전부 다 계산하에 있었다. 자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수순들이 굉장히 강제 수순으로 진행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나이트를 잡으니까 흑도 무조건 퀸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. 비숍한테 지금 룩이 공격이 당하니까 이거는 이제 D5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자 그런 상황이었죠. 자 미아일탈이 이 포지션을 이제 어떻게 그 풀어내냐면 자 나이트로 그냥 E6폰을 잡아내 버리죠. 이게 정말 묘수였던 것 같아요. E5와 연계돼서 이 나이트 E6까지도 이제 백이 어 그 이제 퀸을 희생하면서 일단 그 들어간 자 그런 일단 전술이었다. 요렇게 일단 볼 수 있고요. 자 여기서 나이트가 퀸도 공격했고요. 지금 G7폰 잡으면서 지금 킹에 대한 체크 요것도 위협이죠. 게다가 나이트가 지금 자신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F4 폰까지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흑이 어 이걸 이제 무조건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킹에 대한 이 밝은색 대각선이 열립니다. 그러니까 미아일탈이 노렸던 건 이거죠. 이러면 비숍한테 체크 일단 당하면서 킹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되고요. 그리고 이 비숍을 잡는 게 체크와 함께 들어갑니다. 어 이게 백이 노렸던 일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게 체크랑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폰이 한 번 더 전진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숍이 지원해주는 EA 칸으로 또 전진하면서 상대가 룩을 희생하게끔 또 만들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트를 투자하면서 자 비숍 H5 체크까지 집어넣었고요. 자 근데 흑 선수도 당연히 만만치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미아일탈이 스승인데 이 정도 공격은 얼마나 많이 또 당해봤겠어요. 그러니까 미아일탈과 그 연습경기 하면서 얘가 이상하게 자꾸 기물이 희생하는데 이제 또 스승 입장에서 이걸 또 못 막으면 안 되니까 일단 그 수비 기술이 당연히 또 향상이 되었을 거라고 일단 좀 예상이 됩니다. 자 여기서 이제 흑이 G6로 일단 폰을 하나 던져요. 이거는 킹이 이제 숨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고요. 여기서 그냥 이 체크를 피하겠다고 뭐 왼쪽 또는 오른쪽 이동하게 되면은 이게 체크 당했을 때 이 룩의 연결이 끊겨버리거든요.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백이 이 폰 전진하면서 이 퀸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룩을 그냥 생으로 좀 내줘야 되는 자 그런 부분이 생겨납니다. 지금 흑이 이 포크 걸어가지고 비숍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면 나이트가 안 지켜지니까 이거는 기물 상황에서 이제 백이 앞서가게 되거든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G6를 밀면서 일단은 킹이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. 이렇게 되면 체크 당하고 비숍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킹이 G7 칸에 숨어들 수가 있죠. 자 미얼탈은 이 비숍이 공격 당하는 거를 비숍 G3로 간접적으로 지킵니다. 지금 흑이 이 비숍을 잡게 되면은 F5 올라가면서 이제 더블어택으로 요건 이제 퀸을 이제 회수할 수가 있겠죠.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흑이 나이트를 F6 칸 배치해서 요폰이 올라가는 것도 나이트로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퀸으로 요폰을 잡을 수 있는 자 그런 일단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. 탈입장에선 좀 서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기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백한테는 비숍장인데 흑한테는 퀸이거든요. 이거는 흑이 좀 기물에서 좀 앞서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나마 백이 조금 좀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자 그 요소는 흑이킹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 게다가 지금 여기 통과한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정도라고 이제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니까 이제 상대를 계속 압박하지 않고 뭔가 포지션이 조금 정돈이 된다. 요렇게 때문에 이제 흑이 경기를 서서히 잡아가게 될 거예요. 자 그니까 룩부터 이 원칸에 배치합니다. 이건 상대가 요폰을 잡는다고 했을 때 이제 이 파일에서 이제 핀에 걸고 이제 F폰이 전진된다거나 아니면 나이트로 폰을 잡는다거나 지금 요런 플레이를 이제 노리고 있는 거예요. 자 흑은 B4로 이제 나이트를 공격을 하는데요. 자 미아일탈은 이 나이트를 그냥 버리고 갑니다. 그냥 상대 폰을 잡아버려요. 지금 실질적으로 이 나이트가 뭔가 공격적인 역할을 좀 못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. 얘가 지금 공격에 참여하기까지는 지금 상대 폰이 막고 있으니까 좀 다른 길을 좀 돌아서 가야 돼요. 근데 그렇다고 뭐 E2 이렇게 온다고 하는 거는 룩의 진로를 방해하는 거니까 흑이 이 폰을 회수할 수 있는 자 그런 시간을 좀 내주게 됩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미아일탈이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좀 더 던진다 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 나이트를 일단 내주면서 상대 폰을 잡고 들어갑니다. 이렇게 되면은 백이 지금 이 파일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폰을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게다가 이 대각선에서 지금 상대 퀸에 대한 지금 이 위협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폰을 올리면서 이 비숍도 지키고 퀸을 위협하면서 또 한수를 벌어갈 수 있거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숍이 이렇게 지금 E5 칸까지 배치되고 나면 이 나이트를 핀에 걸면서 또 다른 전술적인 위협이 생겨납니다. 자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트를 내주면서 일단은 상대 폰을 잡고 조금 더 이제 위협을 좀 만들게 됐어요. 자 흑은 나이트를 잡아냈고요. 자 백이 F5로 올라갑니다. 이렇게 되면 지금 퀸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서 이제 비숍이 E5 칸까지 배치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흑이 조금의 실수를 하고 말죠. 지금까지 정말 잘 막았거든요. 컴퓨터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미아일탈이 퀸을 희생했을 때부터 거의 동등하게 진행이 됐다 그래요. 그러니까 엄청난 불균형 상황이지만 컴퓨터는 이제 거의 동등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 경기가 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흑한테 최선의 수비는 상대 B2 폰을 일단 잡으면서 체크를 걸고요. 킹을 B1 칸으로 끌어내는 게 일단 최선이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이 폰을 잡게 되면 지금 B파일이 열리니까 뭐 룩이 이제 체크하면서 오히려 지금 100의 킹이 좀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요. 근데 킹이 이제 B1에 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흑이 퀸을 D7 칸 배치해가지고 이 룩에다가 압박을 한번 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B숍이 이렇게 E5 왔을 때 상대 그냥 룩을 잡아버리는 요런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지금 룩과 상대 B숍을 데려가면서 이제 흑이 좀 수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여전히 100의 공격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100이 룩 F1 해가지고 이 나이트를 위협하게 되면은 나이트가 지금 룩한테 지켜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지금 폰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고 얘가 지금 다른 데 떠나게 되면은 룩 잡아내고 100이 룩 F1에 집어넣는 요런 이제 전술이 있거든요. 자 근데 이게 100의 킹을 B1 칸으로 끌어놨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흑이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흑이 승리하는 자 고런 포지션이 되는 건데 나이트가 E4 가게 되면 나이트가 D2 들어가는 요런 포크 전술의 위협이 생기죠. 그렇다는 거는 100이 지금 이 룩을 잡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뜻이고 요렇게 되면 이제 체크 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흑이 지금 룩이 하나 많으니까 이 비협도 위협하고 얘가 이제 EA 칸 오게 되면은 요 폰들 전부 다 회수하면서 이건 흑이 경기를 잡아가게 됩니다.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흑이 좀 실수를 하고 말죠. 자 퀸이 B7 칸 가서 체크메이트 위협을 한번 만드는데 이거를 그냥 100이 B3로 막아버립니다. 지금 어두운 칸이 약해졌기 때문에 뭔가 퀸이 뭐 이제 비포 와가지고 요렇게 체크메이트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또 여섯 번째 행을 100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숍이 와가지고 요런 식으로 또 이제 수비해 줄 수가 있어요.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퀸이 또 도망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숍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나이트 위협하게 되면 이거는 100의 공격이 조금 더 강하게 됩니다. 자 그러니까 B3로 지키니까 자 퀸이 D7 와가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룩 잡고 요렇게 이제 비숍 잡아내면서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100의 킹이 C1 칸에 있으니까 아까처럼 B1에 있는 게 아니라 C1에 있으니까 전술적으로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. 100의 비숍이 E5 들어왔고요. 자 교환하고 만들어 가는데 자 룩이 F4 났을 때 나이트가 E4 가는 게 지금은 안 되죠. 왜냐면 E4 가게 되면은 이제 룩 잡히고요. 이게 이제 체크가 아니니까 요렇게 되면은 흑이 이 비숍을 잡았을 때 룩이 FA 칸 들어가면서 요거는 이제 승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집니다. 자 그러니까 나이트가 뒤로 가면서 FA 칸을 컨트롤 하지만 지금 100 칸은 통과한 포니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거든요. 자 그러니까 비숍으로 룩 한번 제거하고 자 룩이 FA 칸 들어가니까 이거는 100이 이긴 게임이 되어버렸죠. 지금 나이트로 잡게 되면은 퀸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고요. 자 룩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교환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가서 지금 두 가지의 위협을 동시에 만들게 되면 어 이거는 흑이 나이트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. 자 킹이 돌아와가지고 교환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어 100이 퀸을 희생하면서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어 포니 하나만은 엔드게임이 된 자 그런 상황이 됐어요. 실컷 싸웠는데 경기 결과는 100이 이겨있는 자 그런 그림입니다. 왜냐면은 지금 100이 포니 하나가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진되어 있는 요 폰들이 이제 약점이거든요. 100이 이제 킹 D1 그 다음에 E2의 어 D3 이렇게만 가게 되면 요 폰이 이제 약점이고 요걸 지킨다고 전진하게 되면 이제 얘가 약점이 되는 거고요. 뭐 킹이 와가지고 이걸 수비한다고 하더라도 100한테는 지금 킹사이드에 2대1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통과한 포니 하나가 생깁니다. 자 그러면 이제 킹이 요거 수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이제 100이 그 사이에 요 폰들 전부 다 잡아내고 자신이 가진 폰들로 경기를 따내게 될 겁니다. 어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. 어 미아일탈이 머리카락이 있던 시절은 진짜 아무도 막을 수가 없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자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다른 체스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봬요. 다음 시간에 또 봬요.